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번째 이야기 20년 전 죽은 멤버가 내던 기계한 소리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 그 당시에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애들 중에 힙합을 좋아하는 애들은 보통 비보잉을 했고 나머지는 밴드를 했다 미살이나 통기타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오부리를 하며 짭짤하게 돈을 버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은 약간 사파 취급을 받고 냈다 이쯤 되면 내 나이가 대충 짐작들이라 본다 그 당시에 버스킹 같은 문화도 없었고 나는 밴드에서 기타를 쳤었다 보컬, 드럼, 나 그리고 영재라는 친구로 이루어진 4인조 하드록 밴드였다 말이 하드록이지 그냥 하드록을 좋아하는 꼬맹이들 모임이었지 연주 다들 못했다 신기한 건 다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의 친구들이었는데 보컬이 자기 밴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보컬의 친구들이 오, 내 친구 기타 치는데 소개해줄까? 내 친구는 베이스 치는데 소개해줄까? 해서 4명이 모이게 된 것이었다 보컬이 그나마 활발하고 나머지는 다 내성적이고 좋아하는 음악이 음악이다 보니 성격도 모난 부분이 있어서 어느새 이 4명은 밴드 멤버이자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되었다 홍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같이 동네에 가서 밤새 술을 퍼먹거나 당구를 치고 각자 집으로 가거나 서로의 집에 가서 같이 자거나 하고 일어나서 알바 뛰러 가고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 당시에 거의 다 카피곡이었고 자작곡은 딸랑 두 개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음악에서 따오고 말도 안 되는 구간들 이어붙이고 해서 만든 난장판 수준이었다 그래도 그 당시엔 워낙에 인디밴드라는 게 적은 시대여서 그랬는지 홍대에서 같이 공연하는 형들이 참 예뻐했었다 겨 니네 얼른 자작곡 더 만들어서 우리 레이블 들어와야지 같은 얘기들 솔직히 멤버 모두 직업으로 음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런 말들을 들으며 한 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영재가 죽어버린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이 오만무시한 속도로 영재를 치었고 호프집에서 서빙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던 영재는 목부터 떨어져 어찌 손 쓸 사이도 없이 그대로 즉사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판이지만 그 당시엔 더 개판이어서 기의자는 얼마되지도 않는 형량을 받았다 영재나 나나 둘 다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멤버 모두가 친했지만 우리 둘은 특히 더 친했다 같이 밤에 알바를 하는 것도 컸고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서 둘이 같이 돌아가기도 했으니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멍하니 장례식 3일간을 지키다 집에 돌아갔다 물론 밴드는 그대로 활동 중지였다 그리고 한 3개월 흘렀을 때였나 같은 합주실을 쓰던 다른 밴드의 두 살 어린 동생 놈에게 문자가 왔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합주실을 당구장이나 PC방처럼 시간별로 렌털해서 썼다 한 시간에 얼마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같은 합주실을 쓰는 다른 팀들끼리 친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오래 다니다 보면 사장님이 시간 서비스를 주거나 가격을 좀 깎아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형 우리 합주실에서 영재형 귀신 나온대요 합주실에 아무도 없는데 베이스 소리 난다던데 에이틴 보컬 여자에도 들었대요 개무성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 쌍욕을 퍼부었다 이 시발놈아 장난쳐 영재가 어떻게 갔는데 그따위 장난들을 쳐 이딴 문자 한 번만 더 보내면 다 죽여버릴 줄 알아 걔는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괴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날이 왔다 합주실 사장님이 마누라랑 결혼기념일 여행을 간다고 나한테 하루만 합주실을 봐달라고 한 것이다 연습해도 좋고 잠도 여기서 자도 좋으니 오는 손님만 받아달라고 1급은 그 당시에도 엄청 센 10만원이었다 나야 뭐 설렁설렁 손님만 받으면 되는 거고 오랜만에 손도 풀고 싶어서 퀄을 했다 손님들 다 받아서 보내고 나는 거기서 잘 요령이었으므로 맥주를 몇 캔 비우고 카운터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두시쯤 됐나? 기타를 치고 있는데 합주실에서 진득한 저음이 울려퍼졌다 둥 두둥 두두둥 나는 이미 그때 문자건은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고 별로 영감이 있거나 겁이 많은 편도 아니어서 누가 자기 연주를 녹음한 카세트를 틀어놓고 갔나 싶은 생각에 애휴 시발 하면서 합주실로 들어갔다 카세트는 꺼져 있었다 베이스 앰프에서 희미하게 둥 두둥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밴드 합주를 할 때의 베이스 소리와는 달랐다 밴드 합주할 때의 베이스 소리가 앰프를 뚫고 튕겨서 나오는 느낌이라면 이 소리는 앰피 스피커를 간신히 두드리는 느낌 굉장히 희미하고 작고 힘이 없었다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소리를 듣자니 어딘가 익숙했다 그 진행이 어설프게 귀로 들리는 그 코드가 우리가 결성 초부터 쭉 연주하던 어떤 카피곡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리고 나도 자리에 앉아서 들고 온 기타로 그 곡에 맞춰 연주를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카피한 그 노래는 원곡과 좀 달랐다 중후문쯤에 베이스 연주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는데 사실 영재가 베이스를 그다지 잘 치는 애가 아니어서 곡을 편곡했기 때문이었다 야, 거기 어려우면 그냥 노트음 위주로 집어 내가 솔로 한 번 더 후릴게 아, 진짜? 땡큐 시발 라커 가오가 있는데 못 쳐서 쪽팔 순 없잖냐 그 분이 똑같다 희미하게 들리는 저음 소리가 현란하지 않고 단출하다 노트음만 간간히 들린다 그때부터는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기타를 치다 혼전하듯 합주실 바닥에서 잠들었다 그날 꿈에 영재가 나왔다 영재랑 나는 아침에 집 앞 공원에서 종종 운동을 하곤 했다 약화는 체력이란 말과 함께 뛴뛰기를 하거나 철봉을 하곤 했는데 푸른 아침에 그 공원에서 영재가 벤치에 앉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에게 뭐라고 자꾸 말을 하는데 주파수를 잘못 잡은 라디오처럼 잘 들리지가 않았다 내가 몇 번이나 뭐라고 뭐라고 하자 그제야 목소리가 살짝 들리기 시작했다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같이 밴드하자 자고 일어나니 얼굴이 온통 눈물투성이었다 나는 그렇게 영재를 마음속에서 떠나보냈다 난 이제 밴드를 하지 않는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재일 뿐 그래도 내방거실 뒤편에는 아직도 영재와 밴드할 때 쓰던 기타가 넥도 다 휘고 줄도 다 녹슨 채로 세워져 있다 영재가 또 같이 밴드를 하자고 하면 그거라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두 번째 이야기 목적 없는 버스 꿈일까? 현실일까? 몽롱한 기분에 취해 버스에 올랐다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기사는 어딘가 불편한 듯 상당히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표정 또한 어두웠다 난 버스에 올라탄 즉시 돈을 지불하려고 주머니를 뒤져보니 종이 지폐가 한 장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는 기사분께 물었다 제가 이 버스를 처음 타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운이 얼마죠? 그러자 기사분께서는 아무 말 없이 위를 힐끗 쳐다보며 저기에 쓰여 있지 않냐라는 시계 눈빛을 보내왔다 난 바로 금액을 확인한 후 멋쩍은 얼굴로 지폐 한 장을 기사분께 건네드렸다 그리고 다시 내 손에 쥐어진 동전 두 잎 그것은 난생첨보는 동전이었다 동그랗고 민들레 꽃 한 송이가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 동전을 보고 이 상황은 곧 현실이 아닌 꿈이라고 생각하기 이르렀다 이상한 동전 두 잎을 받아든 채로 버스 안을 찬찬히 살폈다 보통 버스에서는 귀염끼엄 암기일수였는데 이 버스는 뭔가 달랐다 모두들 다닥다닥 붙어서 창밖을 보거나 버스 앞 유리를 보거나 혹은 날 보고 있거나 그런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제각기 표정이 달랐다 어떤 이는 자신감에 찬 얼굴로 웃고 있었고 또 어떤 노인은 자괴감에 빠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또 어떤 꼬마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린 듯 아주 서럽게 울고 있었다 난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며 빈자리에 앉으려고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딱 한 자리가 제일 끝자리에 남아있는 게 보였고 난 그곳에 앉았다 내 옆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얼굴을 한 채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어느 노인이 있었고 난 그에게 말을 걸어봤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내가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창밖에 고정돼 있던 시선을 내게 돌리며 말씀하셨다 그럼 학생은 어디까지 간 후 가까이서 본 할머니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슬퍼 보였다 아니 뭔가 초라해 보이면서 끝도 없는 고독과 쓸사람이 느껴졌다 저는 저는 말문이 막혔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서였다 뭘까? 이 묘한 기분은 그때였을까? 할머니께서 이번엔 약간 온화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여셨다 자네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구먼 네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대답하셨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야 모르다며? 모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왜 가는지 가서 무얼 할 건지 모르는 게지 이 버스 안에 사람들을 보거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난 다시금 버스 안에 사람들을 찬찬히 살폈다 달라진 건 없었다 각기 다른 얼굴과 자세 그리고 표정들 처음 버스에 올랐을 때랑 다를 게 없는데요 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 그럼 처음 탔을 때 사람들이 어때 보이더냐 잠시 생각을 하다가 이내 조곤조곤 대답을 했다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도 다르고 자세도 다 다르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갑자기 손에 쥐고 계시던 지팡이를 짚으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 다들 다르지 표정도 생각도 자세도 이만 난 여기서 내려야겠네 목적지가 있으셨던 건가요? 내심 아쉬운 마음에 할머니께 여쭈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심심하지 않았는데 생각을 하며 말이다 그렇지 않네 자네가 그러하든 나도 똑같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서 내리는 게야 그리고는 할머니께서는 말없이 버스에서 내리셨다 이상한 것은 창밖으로 그 할머니를 보려고 눈을 돌려봤지만 바깥에는 그저 가로등 불빛만이 길거리를 비추고 있을 뿐 그 무엇도 보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버스에는 나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이는 청년 한 명이 버스에 올랐다 그는 표정이 상당히 우울해 보였다 감기에 걸린 듯 콜록콜록 소리를 내고 있었고 얼굴은 기사분과 마찬가지로 창백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아주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빨아 입은 것인지 가늠이 안 되는 지저분한 티셔츠에 밑창이 다 떨어져 나가 검은 물이 새고 있는 신발을 심고 있었다 행여 누가 해코지라도 할까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며 버스 안쪽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난 할머니께서 앉아 계시던 자리로 엉덩이만 쓱 밀어서 자리를 비켜주었고 이윽고 그는 감사하다는 듯 짧게 고개만 숙여 보인 듯 내가 앉아 있던 자리에 앉았다 궁속이라서 그런 걸까 그에게선 의외로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에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하고 그러자 그는 나를 바라보더니 아주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라고 뭘까 시들어버린 꽃처럼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의 얼굴에서 난 그 무엇도 읽어낼 수 없었고 할머니가 계시던 때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가 다시 내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대답을 했다 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 때문에 가는 건지 그러자 그는 갑작스레 표정이 아주 조금 밝아졌다 내심 본인과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난 그에게 어디서 내릴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내리던 같이 한번 내려보지 않겠냐고 물었고 그는 흔쾌히 소락했다 그리고 우리는 버스 제일 끝자리에서 이야기꽃을 피워가며 이런저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꾸준히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역시나 저마다 다른 표정들과 다른 복장 또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고 나와 내 옆에 있던 청년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내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저 버스 안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린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일까? 목적지가 있긴 한 걸까? 그 목적지에 다다르면 해답이 나올까? 도대체 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세 번째 이야기 야자가 끝난 후에 겪었던 일 때는 지구가 종말한다는 2012년 나는 당시 고3 수험생이었다 평소에 공부를 소홀히 했던 나 이 이상 공부를 하지 않으면 주옥이 될 것이라 생각해 고심 끝에 야간자율학습보다 더 늦게까지 하는 심야자율학습을 신청하였다 약학습이 보통 10시에 끝난다면 심야자습은 새벽 1시에 끝나는 가혹행위 학습이었다 운 좋게도 같이 하는 문돌이 친구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기 때문에 평소에 그 친구와 같이 귀가를 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였는데 그 사이에는 건설 중인 원룸촌이 있었다 사람 사는 원룸촌도 밤에 보면 무서운데 아직 건설 중인 건물이니 얼마나 무서웠겠는가 또 그곳에는 유치원도 있었는데 그 유치원은 통일교로 유명한 X대학교 부속 유치원이라서 그런지 크기가 꽤 컸다 그래서 밤에 보면 꽤나 음침했다 그래도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가면 어느 정도는 무서움이 사라졌었다 그러다 너나 친구놈이 야자중에 아파서 조퇴를 했다 원래 한 명이 심야자습을 안 하면 다른 한 명도 안 하기로 이야기를 맞춰왔었는데 이놈이 아파서 그런지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다 나는 평소대로 심야자습실로 갔는데 이놈이 사라진 것을 그때 알아서 집에 가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다 심야자대 끝난 후 불이 다 꺼진 학교를 티로하고 혹시라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가 있을지 찾아봤지만 역시나 없었다 할 수 없이 혼자 집으로 향했다 학교 옆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나니 월농촌이 나왔다 세우다만 철근 인부들이 밟기 위해 만든 뼈대 무슨 용도인지 모르지만 뼈대에 묶여있는 천들 덧대어져 있는 나무 판자 평소의 담력을 기두려고 아프리카 TV 고스트캡 같은 걸 봤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어서 더 무섭게 하였다 중간쯤 왔을까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평소라면 어린 전투민족들이 괴성을 지르며 노는 평범한 유치원이 새벽에 보니까 마치 당장이라도 레이더들이 뛰쳐나올 것 같은 브라우스들이 슈퍼두퍼먼트처럼 보였다 계속 쳐다보면 무서우니까 그냥 시선을 돌리고 앞만 보고 걷기 시작했다 유치원 건물 옆을 지나고 유치원 놀이터를 마주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 소름이 돋으며 갑자기 쌀쌀해지는 느낌 나는 착각이겠지 내가 무서운 생각을 해서 그런 거겠지라고 저희하며 놀이터 옆을 지났다 그런데 그때 끼익끼익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아니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어릴 척 타던 그네 소리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서 그네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그네를 타고 있는 걸까 무숙자나 추정뱅이가 술에 취한 채 타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바람 때문에 움직인 걸까 무섭지만 확인을 위해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는 그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에이 뭐야 역시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네라며 괜히 쫀 자신이 한심에 빛이 굳고 말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 한 점 흔들리지 않는데 아 옛날에 TV에서 경사차 때문에 그네가 혼자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기도 그 이상한 상황을 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때 끼입 끼입 내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그네가 마치 누군가 탄 것처럼 더 세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귀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정신을 차려보니 우리 동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있었다 우리 아파트는 구조상 현관문 앞에 서 엘리베이터가 보였는데 얼핏 보니 엘리베이터는 4층에 멈춰있던 상태였다 무섭게 왜 하필이면 4층이냐 투덜걸었지만 아까 그 장소에서 벗어난 게 안심이 되어서 그런지 그리 무섭지는 않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땀에 젖은 몸을 씻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다 숨을 크게 쉬며 지친 폐에 산소를 불어넣은 후 카드키를 찍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부르기 위해 버튼을 누르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띵동 1층입니다 라고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난 버튼 아직 안 눌렀는데 그런데 언제부터 움직인 거지? 다른 사람이 내려온 건가? 이 시간에 누가 그래도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문이 서서히 열렸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 겁에 질려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엔 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중에 4층에서 무언가 만날까 봐 두려웠지만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다음날 난 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했다 친구는 당연히 무서워했고 고3인지라 심리아자도는 취소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집에 가는 경로를 바꿨다 네 번째 이야기 무당이 싫다 그 일어나기 전부터 계속 작두 타는 형상이 머릿속에 계속 보였는데 그날 볼 일이 있어 아는 분 사무실에 갔다가 아는 보살님을 만났는데 그 보살님이 나보고 볼 일 없으면 자기 아는 사람 처음으로 작두신 태우고 작두 타는 굿을 한다며 같이 가자고 하셨다 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보살님에게 지금 떠오르는 게 발에 피가 보인다라고 말하고 같이 구 땅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보살님은 나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척 있으라고 충고도 해주셨다 같이 가신 보살님은 내가 귀신 보고 하시는 걸 아신다 나도 처음 가는 굿땅이라 뒤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데 여러 신내림 받으신 무당분들이 많이 와 계셨다 보살님이 방에 들어와서 음료수랑 과자 좀 먹으라고 하셔서 담배 다 피고 들어갔는데 무당 한 분이 날 보자마자 말씀하시게 젊은 친구가 영이 보이네 난 그 소리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근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으니 말하기 싫으면 봐라 이러셨다 옆에 계시던 보살님이 이 친구 귀신 보는 거 맞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굿이 시작되고 나에게 영 보인다고 말씀하신 무당이 먼저 작두를 타기 시작하셨다 이 사람이 오늘 처음 작두 타는 무당의 스승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이분이 먼저 작두를 다 타고 제자무당이 작두를 타기 시작하는데 나는 발에 피본개 생각나서 뒤돌아서서 딴짓을 하였는데 주변엔 처음 작두 타는 무당 신도들이 많이 계셨다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작두 끝까지 다 타고 내려오셨다 그리고 내려와서 자기 신도들에게 점 같은 걸 말로 하고 방방 뛰며 끝냈는데 갑자기 스승님이 나보고 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갔더니 하는 말이 젊은 남자 입관 한마디를 뱉으시는 거였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근무한 건 가치관 보살님도 모르시는 거였다 그리고 그 무당이 나에게 우리 같은 길 가기 싫으면 빨리 털어내는 게 좋다고 제목은 탐나지만 사람이면 사람같이 귀신 보고 살지 말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1년간 일하면서 장례식장이 요양병원 장례식장이라 어르신 말고는 젊은 남자 입관에 들인 기억이 없었다 젊은 분이라고는 20대 여자만 기억날 뿐 그리고 한바탕 구식 끝나고 짐 정리하고 있는데 작두 첨 타신 무당이랑 다른 무당분이 이야기하는 걸 그게 되었는데 올라가다 발이 베이셨단 걸 그리고 벗어내벗으셨는데 내가 본 영상처럼 발에 피가 나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문득 스쳐가는 기억이 있었는데 20대 초반 남자가 자기 집 뒷사나무에 줄 매달고 차살해서 모시고 와서 입관해준 기억이 났다 보살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더니 죽은 자리 알면 가서 한 달 동안 세 번 가서 소주 뿌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3개월 동안 귀신 같은 거 안 보이며 평범하게 살았었다 3개월 정도 지나니 다시 귀신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앞날이 스쳐 지나간다 다섯 번째 이야기 공포의 저수지 강원도 모부대 하사 나부랭이로 하루하루 눈칫밥을 밥 대신 먹으며 찌꺼기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어느 날 근무가 걸려서 당직 근무를 쓰게 되었다 당직 근무란 간단히 말해 부대에서 하루 정도 밤을 지새우며 부대 내의 사고 예방이나 병력, 시설물 등을 관리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휠자는 당시 당직 부사관이라는 보직을 맡았으며 당직 부사관은 당직 근무 중에서도 제일 밑에 보직이라 이리저리 사소하고 귀찮은 일들을 도맡다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 저녁 중대에 젊은 소대장 한 분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셨는데 소대장님이 개인 자가용이 없으셔서 부대 차량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다 우리 부대는 특이하게 부대 내에 간부 숙소가 없고 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군 아파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차가 없으신 간부들은 야근을 하는 데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그래서 부대장님은 차가용이 없는 간부가 늦은 시간까지 야근할 경우 퇴근 버스를 다시 운영할 순 없으니 부대 차량을 이용하여 집까지 바래다 줘 대부분이 차가 없는 초급 간부들을 배려하고자 하는 방침이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선탑자 신분으로 운전병 한 명과 소대장님과 함께 군용 은색 스타렉스의 몸을 싣었다 선탑자란 선임 탑승자의 줄임말로 교수석에 탑승하여 운전병을 보조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덜덜거리는 스타렉스는 어두운 밤길을 해치며 달리고 별로 말이 없던 군인 3명에 의해 어색한 침묵이 스멀스멀 차 안을 채워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대장님과 일하는 부서가 달라 서로 별로 이면식이 없던 필자는 어색한 침묵이 조금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달려 차는 어떤 저수지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저수지에는 최근에 저수지 중앙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다리로 육지와 연결하여서 그 전보다 꽤 운치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던 저수지였다 밤에는 조명까지 달아놓아서 매우 블링블링 했었다 그래서 말도 한번 걸어볼 겸 필자가 사진 찍는데 취미가 있기도 하여 소대장님께 여기 밤에 이쁘던데 제가 사진 찍는 게 취미여서 언제 한번 여기로 사진 찍으러 와야겠습니다 라고 하자 소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밤에 혼자 오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참고로 이 소대장님은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다 이야기는 그 당시로부터 4,5년 전쯤이라며 9시 뉴스에서도 나왔던 사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얼마 전 네이버 모공포 웹툰에서 이 이야기와 아주 흡사한 공포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가 모티브구나 하고 아주 소름 끼쳤었다 오셨던 분이라면 바로 알 수 있을 듯하다 이야기는 소대장님 형제의 지인분이 직접 겪었던 일인데 어느 여름날 밤 혼자 낚시를 좋아하는 지인분은 어쩌다 가끔가는 저수지에서 밤낚시를 하게 되었다 전에 번 왔던 낚시하기 좋은 물가 근처의 평평한 바위에서 밤낚시를 시작하는데 그날따라 입질이 매우 안 오는 거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낚시도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먹을거리도 떨어져서 근처 편의점으로 먹을거리를 사러 왔다 한창 먹을거리를 고르고 있는 중에 어느 남색깔 바탕에 꽃무늬가 그려진 원피스를 입은 20대 초중반 정도 돼 보이는 여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거였다 얼빛 봐도 미모가 상당해서 견눈질로 빠르게 눈 유기하고 먹을거리를 집어들어 계산대에서 계산하는데 이상하게 이 여성분이 한자리에 서서 물건도 안 고르고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쁜 여성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니까 나한테 관심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여자친구가 있었던 지인분은 아주 쿨하게 여자를 지나쳐 다시 낚시터로 오게 되었다 먹을거리를 먹으며 다시 미끼를 갈고 다시 던져 낚시를 체게 하는데 아까랑 뭔가가 달라진 것을 느낌이었다 던질 때는 몰랐는데 방금 던졌던 포인트 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위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거문 물체가 있는 것이었다 방금 분명 아무것도 없는 포인트에 던졌는데 외아해하며 계속 응시를 하는데 방금 전에 편의점의 밝은 빛 때문에 눈이 어둠에 적응을 못해 잘 보이지가 않는 것이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이 물체가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바위인가 보다 하고 게이치 않고 계속 낚시를 하고 있어 나갔다 그런데 눈이 점점 어둠에 적응되어 갈수록 바위가 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그 바위가 마치 사람이 머리를 반찍만 내놓고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평소에 밤낚시를 즐기는 지인분이지만 어둠 속에 혼자 있다 보니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약간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지만 계속 낚시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원래 저수지에는 물냄새랑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는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화장품 냄새 같은 것이 나는 것이었다 분명 아까 낚시할 때는 나지 않았던 냄새인데 주변을 둘러봐도 주변에 분명 누가 화장품을 버리거나 한 것은 아니었다 더 이상한 건 이 냄새가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다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명탐정 코난에서처럼 노래를 팍 스친 것이 바로 앞전에 다녀왔던 편의점에서 만난 여자 곁을 지날 때 맡았던 그 냄새였던 것이다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이 이상하던 마당의 눈은 점점 어둠에 적응을 해가고 다시 시선을 낚시지로 돌렸을 때 아까의 그 사람 형상 같은 바위는 어느새 원래 있던 위치보다 자신적으로 조금 다가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은 지인분은 더 이상의 낚시 위지를 상실하고 헐레벌떡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무슨 정신인지 비싼 낚시대와 값이 나가는 낚시용품만 후다닥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그 일이 있은 후로 그 저수지에는 웬만하면 거의 가지 않게 되었고 이 일이 잊혀갈 쯤인 한두 달 후에 우연히 그쪽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더라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이 전에 낚시하던 바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못 들어가게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고 조사를 한 흔적인 듯 주변이 파헤쳐져 있었다 그리고 문득 지인분은 문제의 그날 밤에 느꼈던 기억과 소름이 다시금 다시 등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아 빨리 그 자리를 떠났고 그 후로부터 얼마든 동네 곳곳에 공개수배 전단지가 붙었는데 범인의 몽타주와 피해 당시 목격자를 찾는 또 다른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지인분은 여기서 한 번 더 가슴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한다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에는 피해자인 20대 여성의 증명사진이 있었는데 바로 문제의 그날 밤 편의점에서 봤던 여자와 너무 흡사하였다 그리고 실종 당일 옷차림이 써져 있는 곳을 보니 남색 바탕에 뽀문의 원피스라고 적혀 있는 거였다 지인분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밤 9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가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끝마친 소대장님은 이리하여 저수지에 혼자 가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충고를 해주었고 운전병관 안은 소대장님을 바라더드린 후 다시 그 저수지를 지날 때 벌벌 떨며 라디오 볼륨을 크게 올렸다 그리하여 전역할 때까지 밤에 그 저수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